준우성 9회 대표님들은 반성 앞으로 나와주세요. 3회 대표님, 9회 대표님, 우승 3회입니다. 3회 대표님, 준우성 9회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쿠 A조 우승 3회 준우성 5회 B조 우승 8회 준우성 9회 늑비공 A조 우승 3회 줄넘기 B조 우승 13회 줄넘기 A조 우승 3회 B조 우승 8회 재기차기 A조 우승 3회 B조 6회 C조 9회입니다. 종합 우승 3회 준우성 9회 3회 대표님이세요? 9회 대표님, 준우성 대표님, 대표로 한 분씩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3회 우승입니다. 종합 우승 3회 축하드립니다. 3회하고 4회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 중두성 9회 많은 박수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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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릴동문가족한번축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별 우승하고 준우승 각기수 대표님 오시면 제가 상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구 A 조구선 3회 준우승 5회 B 조구선 8회 준우승 9회 이것은 정구가 تع never 도bra 이 소TA가 5회 루피공 물리기는 A조 우승 3회, B조 우승 13회, 줄넘기 A조 우승 3회, B조 우승 8회, 제기차기 A조 우승 3회, B조 우승 6회, C조 우승 9회 끝까지 하겠습니다. 제기차기 B조 우승은 차례로 하겠습니다. 제기차기 C조 우승 1회, 제기차기 C조 우승 1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3회 선배님 김경우 선배님이시죠 오늘 어땠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3회 목소리 목소리 별룡기부터 별룡기 3회 3회 선배님 선배님 소개부터 제경산매 총무 김식현입니다 제경산매에서는 종합우승 3연패를 했는데 원래는 정말로 2등 2등 3등까지만 할까 했는데 우연하게 참 제경경일고등학교 총무가족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원래는 종합우승 4연패를 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후배기수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종합우승을 쫓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정문들 간에 사업하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현 선배님 여기 제기차기 우승 럭킹옹불리기 우승 단체줄럭킹 우승 3회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3회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 수고하드립니다 정문들 ased 여기 몇회시죠? 3회입니다 13회 오늘 조쿠 우승하셨습니까 오늘 몇분 오셨으시오 몇분이요 9명 5분밖에 없네요 일찍 좀 갔습니다 다음 내년에 또 있으니까요 보면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많이 참석해달라고 말씀해 주시죠 누가 말씀하십니까? 총무님? 회장님? 말씀 잘하시는 분 하신대요 내년에 많이 나와 주십시오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몇 대 화이팅? 13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기는 몇 대입니까?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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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 8회 오십시오 8회 오십시오 9회 8회 9회 8회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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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화이팅 한번 8회 화이팅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한 말 없습니까 회장님이나 뭐 인사한 말 인사한 말 우리 동문들한테 대결고등학교 무궁한 발전에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8회 였습니다 8회 화이팅 여기 조기자야 방송 나가는 거예요 이거요 녹화 방송 화이팅 한번 하십시오 4회 화이팅 4회 화이팅 4회 화이팅 4회 화이팅 4회 화이팅 4회 화이팅 영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진하고 영상하고 다시 화이팅 4회 화이팅 끝 4회 화이팅 4회 화이팅 Q교 음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멋있는 주관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기간을 우리 고등학교, 경룡고등학교 전국을 잘해서 멋지게 인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후회, 후회도 한마디 말 네, 들어가셔도 돼요. 네, 준우승. 화이팅! 대표로 한말씀 하십시오. 마무리받은 그 다음 내전. 괜찮아요. 예예, 하시면 돼요. 이건 그대로 가요. 자, 오늘 우리 고혜가 제26차 차익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고혜!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화이팅! 내년, 내년, 내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후승을 위하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주관기술 회장님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우리 찍까요? 예예, 예. 집행부, 예.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여기 가운데서 서시면 될 거 같아서요. 네, 예, 예. 이때 가서 Annie Verkross 내vem Gandalf 만나서